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참 정치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정적인 그런 사회죠.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국가기반 산업을 파괴해 가지고 유사시에 그런 적대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 발각이 되더라도 그 정당이 뭐 건재해 가지고 이번에 또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입성을 시킨 거죠. 삶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치열한지 본인이 대비를 하지 못하면 그냥 골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위기의식이나 이런 거가 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면 낙관적이고 나쁜 말로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 첫 뉴스는 어제 2시 무렵에 있었던 파리 기자회견 송영길 여러분들 당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우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 관련된 상황이지만 한국의 진보 저는 뭐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한글에 이제 한국에서 좌파 진역의 인물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아마 기자들하고 주고받는 그런 질의응답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송례가 나왔네요. 정치를 왜 하냐.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기사를 읽으면 그 기사가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딱 접하는 순간 아주 그냥 떠오른 문장이 참 말 하나는 잘한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했으니까 지금의 로스쿨이 아니고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이인영 씨한테 물어봐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386의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 비슷하게 할 겁니다. 사람은 뭐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자신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습니까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대한민국의 좌파 진영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습니까 일명 진보 진영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지금 살지 않습니까 그 핵이 이제 유사시에 미국이 이런 항모나 이런 것을 보낼 때 위협으로 작용해 가지고 한반도의 접근 가능성 자체를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핵을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도움을 주진 않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좌파 진영의 정치인들이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다 뭘 했습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오판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답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영국사를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윈스턴 처치를 여러분들 수상이 되기 전에 히틀러를 과도하게 믿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장했던 사람이 체인벌린 전 영국 수상이지 않습니까 아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매장됐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재기에 성공을 못했을 겁니다 정치인의 오판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잃는 차원이 아니고 민족이나 사회 전체를 뭐죠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여러분 핵 개발을 할 줄 몰랐다 그 오판을 했으면 여러분 그 오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체인벌린이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의 좌파 진영의 정치인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에 묵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재원을 제공하고 시간을 벌어줬지 않습니까 그게 민족 화해 위에 정치를 한다 민족의 화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주의 체제하고 화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전체주의 체제는 항상 자유주의 체제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 체제하고 화해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뭐 물으니까 정치가 직업이 아니고 나는 민족 화해를 위해 정치한다 북한 사람들 함께 어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민족 화해의 사명을 갖고 여러분 정치한 사람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피 이상 정도를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송영길 씨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 대표였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름 대선에 출마했을 때 3구 대통령 선거 여름 8시 무렵에 오마이뉴스에 출연해가지고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송영길 당 당대표가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 전모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민족 화해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명을 갖고 예를 들면 정치인이 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거 부정을 대통령 선거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 민주당의 톱이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지 않습니까 민족 화해 사명 갖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부정선거 세력의 여러분들 가담하거나 언질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항상 선거 부정 세력의 여러분들 중심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죠 시계를 좀 길게 보게 되면 돌고 도는 것이 인생사고 여러분들 삶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질러고 대북 정책에서 이런 북한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이 민족 화해 사명을 갖고 정치를 한다 말은 잘하지만 참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 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갖고 적대적 세력하고 평화적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옷으로 따지게 되면 단추를 여러분들 꽤는 그 첫 단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수가 이런 뭡니까 인지를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다 장악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남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뭐 송영길 기자회견에서 민족 화해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명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하는 겁니다 좀 다 반듯하게 삽시다 송영길 전 당대표도 올해 60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하기에 요즘에는 오래 사니까 70, 80까지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해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좀 미안한 감이 있고 책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으면 지금 아이들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자식들 앞날을 그렇게 막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기승세대가 거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어떻게 여러분 손을 댔는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노예처럼 여러분들 사는 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뭡니까 추진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정말 좀 반듯하게 삽시다 밥 두 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출시한다가 여러분들 뭡니까 출시한다 해 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 한다 해 가지고 대통령 한다 해 가지고 그러니 좀 반듯하게 삽시다 욕먹을지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희생해서 이런 우리가 오늘까지 있는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우리 삶인데 최소한 자식들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후손들의 앞날에 완전히 가로막는 짓은 안 해야겠다 이야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